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이 단 한 번의 의회 연설로 자신에게 쏟아졌던 회의와 경멸의 시선을 상당수 걷어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자문의 마음도 움직인 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페이지와 서류미 비자 단속 등 캠페인 공약은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화합 등의 단어로 대통령스러운 톤을 처음 보여줬습니다. 여드레전에 순직한 해군의 미망인을 소개할 때는 민주당 의원도 모두 일어나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본 미국인의 70% 이상은 연설에 만족했습니다. 반면 상당수는 진짜 트럼프의 생각이냐면서 여전히 회의심을 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많은 이슈 가운데 한인에게 가장 허전했던 것은 남북한 언급이 없던 일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새로운 여행금지 이민 행정명령에서 이라크는 제외됩니다. 보라그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정치 사회 전면에 곧 등장할 것이라는 말이 측근에서 세어나옵니다. 그 전에 수천만 달러 책쓰기 계약을 했는데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버의 CEO가 오버 택시 안에서 기사와 말다툼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CEO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더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의회 연설에서 지지자들을 기쁨에 들뜨게 했고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던 많은 저널리스트들조차 대통령스러운 연설이었다. 이런 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인 대량살상이라는 섬뜩한 표현을 한 취임사 이후에 40일 만의 일입니다. 이슈는 아직도 선거 캠페인 그대로였지만 톤이 상당히 대통령스러웠고 부드러웠고 단합, 사랑 이런 단어 등을 쓰는 표현을 했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던 과거 대통령들의 이름도 불렀고 반대파까지 꼼짝 못하게 만든 오래 서서 기립박수를 하게 만든 초대손님을 소개할 때 그 전후에서 하이라이트에서는 성경까지 인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트럼프스러움이 전형적인 미국의 대통령스러움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중요했었던 그런 연설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설 처음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어지는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 범죄를 비난을 했습니다. 미움, 사악함을 꼬지졌습니다. 정책은 분열됐어도 미움과 사악함은 미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캔사스에서 최근에 인도계 이민자가 지난주였었죠. 숨진 사건도 언급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백인 51살의 엔지니어가 지금 1급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피해자는 인종차별적인 그런 언어를 받으면서 결국은 총에 맞아 숨진 인도계 이민자 바텐더였습니다. 이런 모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미국의 혐오 범죄 이런 것은 막아야지 된다고 얘기도 했고 작은 생각 이런 것은 끝나고 싸움도 완전히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드림, 호흡, 확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앞부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아주 희망적인 꿈과 희망을 확신하면서 확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처한 도전은 크지만 미국인은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야망을 말할 때는 캠페인 공약 그대로를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만 이제 표현 자체를 굉장히 좀 부드럽게 했다고 할까요. 그것이 아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변화이죠. 그러나 오바마 케어는 재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측을 비난하기도 했고 그 밖에는 법과 질서를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이민자, 이민자와 관련된 범죄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였습니다. 이민법은 철저히 집행할 것이고 그리고 테러리즘으로부터도 나라를 방어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가 협조를 하면 불법 이민자를 막으면서도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이민개혁을 예를 들어서 캐나다라든가 오스트랄리아처럼 미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민개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가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다른 이민 시스템이 잘 정착된 나라처럼 미국에 이득이 되는 이민자를 받아야지 되며 미국에 이민을 올 때는 나라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재정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이민자에 의한 희생자 가족을 여러 명 초대해서 6명인가요 4명인가요 인사를 시켰는데 이런 장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하니까 또 공화당 의원들은 쉿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 여러 가지 범죄 기록을 보면 이민자가 미국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비율보다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저지르는 그런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기간 산업 역시 그 공약 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1조 달러 규모 물론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서 일부에서는 이런 비난도 하지만 모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이나 국정연설을 할 때 디테일한 것까지 다 내놓지는 않습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은 새로운 친구를 찾을 것이고 공동의 이해를 이뤄나갈 것이다.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새로운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는 캠페인 때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최근에 입장을 바꾼 그대로를 말하면서 여전히 그 분담금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시스에 대해서 싸울 것이라고 얘기할 때도 극단적인 이슬라미니스트라고 표현을 해서 극단적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지금까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무슬림 세계의 동맹국과도 협조를 할 것이다. 라는 강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서져 있던 모든 것들은 다 고쳐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상처받은 모든 가정은 다 치유될 것이다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고 하이라이트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기록을 깼기 때문에 당신의 남편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다. 해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지난주에 예멘에서의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작전이요. 그 작전에서 네이비 실드 윌리엄 라이언 오웬이 숨졌는데 미망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반카 옆에 앉아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전부 일어나서 너무나 그 오랜 동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라이언은 살아있고 살아있고 영국과의 영웅을 싸우고 우리 나라는 것들을 지적을 했고 라이언의 역사는 영원히 지적을 했고 라이언의 역사는 영원히 지적을 했고 감사합니다. 군인으로서 정말 영웅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가 한 그런 일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 박수소리 들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박수를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박수소리는 유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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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었습니다. 앉았다가 미망인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설이 끝나고 나서 CNN의 코멘테이터인 반 존스 블랙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반 존스 씨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그린잡이라는 그런 기구에 자문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연설을 듣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순간이라고 평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정말 가장 특별하게 보여진 그 순간이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이유로 많은 좌절과 두려움을 느꼈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평소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워싱턴포스트, 박수에도 나가고 하는 칼럼니스트 차일스 크라우스 서먼은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본 대통령 연설 가운데 으뜸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연설 격인 것이죠. 첫 해에는 국정연설 대신에 이렇게 의회의 연설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항상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반대당에서 대응 연설을 하죠. 그런데 어제는 민주당도 뭔가 바뀌는 움직임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켄터키주의 전 주지사,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이 70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72세군요. 스티브 베티엘 전 켄터키 주지사가 나왔습니다. 보통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최근에는 떠오르는 정치 스타를 내세우잖아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소수 인종의 정치인이라든가 그러는데 이번에는 72세의 전 주지사가 그것도 켄터키의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런 식당에서 뒤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리고 자켓도 입지 않았습니다. 타이도 매지 않고 셔츠만 입은 채 이 전 주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블루칼러 군인 출신의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많은 켄터키는 광부도 있고 백인 저소득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 주지사는 진짜 리더는 이제 말만 하지 않고 비난만 하지 않고 정말로 뭔가를 부드러우면서 일을 이뤄내는 사람, 내가 너무 올드패션드 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존엄성, 양보, 포용, 정직, 미국의 기본 가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켄사스주가 미국에서 오바마케어가 가장 성공한, 정말 슈퍼 성공한 그런 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드렸던 부분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이민에 관한 것, 그밖에 한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많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얘기를 하지만 공화당이 얘기하는 모든 오바마케어를 폐지한다는 그 이슈는 결국은 미국에 건강보험을 든 사람들의 숫자를 줄어들게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켄터키 주지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는 서류 미비자로서는 처음이죠. 이렇게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역시 두 사람이 대응 연설이나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8살에 어렸을 때 미국에 오고 했었던 그런 드리머죠. 가 이제 스페인이시로 연설을 하고 그것이 이제 영어로 바로 통역이 되고 했었던 것도 민주당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아마 어제 연설에서 보면 역시 그 벽을 세우는데 그 벽은 스케줄을 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세울 것이다. 스케줄을 언제 잡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드리머에 대해서는 드리머들을 추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확신을 들게 하는 그런 대통령의 연설이기도 했고요. 앞서 그 두 사람의 얘기를 평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예를 들어서 CNN과 ORC 인터내셔널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는 10명 가운데 약 7명 넘습니다. 그 정도가 또 일부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 78% 정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 같은 그런 그 연설을 했다. 상당히 낙관적인 느낌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역시 CNN과 ORC 인터내셔널의 공동 여론조사 가운데서는 뭐 별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금까지 내가 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데 더군다나 특히 취임하고 나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의 그 과격한 언사 이런 것을 좋아해서 투표하고 그를 지켜본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는 연설문 작성자가 훌륭하게 연설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그 트윗을 봐야지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윗은 트윗은 땡큐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고 역시 그 CNN의 커멘테이터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블랙이었고 정말 대통령스러운 대통령다워진 대통령이 된 그 순간이었다라고 한 사람은 평했지만 CNN 방송에 이제 그 앵커가 있잖아요. 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앵커 데안 레몬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그 표정 같은 것을 보면은 일치하지 않는다. 뭐 라디오로만 들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좋네 하고 들을 수 있겠지만 그 표정까지 잘 보면 본인은 그 텔레비전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적어준 것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읽은 것이 아니다라는 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왜 소리가 네. 예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사실은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많이 받았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도 텔레비전으로 보면은 말하는 것과 그 표정과 여러 가지가 확실하게 본인에게 녹아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직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온 70년 물론 어제의 그 연설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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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었던 것 훨씬 이상의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뭔가를 이렇게 보듬어 안는 듯한 그런 내용의 연설이었지만 지금까지만은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 뉴스만 하더라도 캐나다 그 벤쿠버에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 어제 이제 말하자면 오픈을 했는데 이 호텔 측에서 계속 이 호텔을 69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벤쿠버는 63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뭐 벤쿠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규제 같은 것 때문에 자연이 지켜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잘 살지 않아도 되니까 어느 정도는 지킨다는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왜 그 트럼프 호텔 측에서는 이것을 69층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지하 파킹까지 다 포함을 하고 4자는 또 요즘은 캐나다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4자는 불길하다 해서 4자가 되는 그 층은 다 빼고 합쳐서 69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맨하탄의 트럼프 타워도 58층인데 계속 그 68층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70세가 넘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연설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하나의 사진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에 가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탔는데 창에서 이렇게 비추는데 일부러 누가 찍은 연출을 하고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서도 열심히 그것을 연설을 연습을 소리내서 연습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자체가 뭔가 지금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나에게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려고 하는 노력 아니겠어요. 그런 그 노력과 시작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느 만큼이나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한국에 대한 언급도 없었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난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 언급이 없었던 것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시 뒤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재미있는 팩트들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단어 숫자로 보면 미국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77번 단연코 1위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다, great 하는 단어가 19번, 세금 12번, 이민 11번, 법 10번, 정부 9번, 헬스케어 때문에요 9번 그리고 테러리즘도 4번밖에 안 되고 경제, 이코노미 2번, 스펜딩, 지출 1번 그리고 벽 쌓는 것도 한 번, radical, 이슬라믹 테러리즘도 단 한 번 에너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셜 스테리티라는 단어도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가 소셜 스테리티나 메디케어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도 없죠. 그런 부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없는 것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것부터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는 전략적인 것일 것이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2001년도에 큰창 전쟁 전후로 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해서 첫 번째 그런 의회 연설에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언급하지 않은 게 있네요. 동성 결혼이라든가 성전환자, 낙태 이 부분 낙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할 때는 금지, 나는 낙태 반대자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전에는 낙태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이 연설하고 나면 팩트체크도 하는데 팩트체크는 누구나 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많이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는 참이다, 아니다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분명히 좀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분명하게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는 어제 이제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기간산업 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실업자가 94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3억 2천만 인구 가운데서 9400만 명이 실업자라고 하면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9400만 명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현재 1월 달에 노동부에서는 760만 명 실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에서 760만 명이라고 집계를 했는데 어떻게 9400만 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9400만 명 가운데 75%는 15살 이상의 일자리가 없는 사람. 그럼 15살 이상이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은퇴한 시니어, 학생, 장애자들이라는 거죠. 단순한 실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실업자는 노동부에서는 760만 명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9400만 명이나 지금 실업자인데 내가 이거 다 일자리를 돌려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도 좀 부풀리는 이런 것은 어제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여러 가지 사회와 정치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지금 중지가 된 이민 행정명령이 7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라크는 제외를 하고 행정명령을 원래는 오늘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다시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어제 연설 잘했다고 하니까 이 좋은 분위기 좀 유지하고 계속 뉴스에서 보도하게 한 뒤에 아마 이번 주말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7개 국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런 국가에서는 여기서 오는 그런 여행자를 이제 금지 일정 기간이겠죠. 난민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여기서 이라크는 뺀다는 겁니다. 이라크는 아직도 그 미군들이 많이 있고 미군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에서 오는 영주권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주권자들도 구류되고 했었던 그런 것은 이제 제외가 되고요. 심지어는 모하메드 알리 얼마 전에 그 숨진 모하메드 알리가 숨진 지가 얼마큼이 됐죠. 모하메드 알리 주니어 아들들이요. 공항에서 2시간 동안 구류됐답니다. 내가 누구라고 구류되는 순간에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딱 보자마자 모하메드 알리 이제 블랙이잖아요. 너 무슬림이냐 하면서 체포를 해서 2시간 동안이나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고 해서 풀려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구나 지나치구나 하고 이제 조금 완화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연설에서 미국이 중동에 지금까지 6조 달러를 소비를 했다. 전쟁 비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1조 6천억 달러에서 3조 2천억. 왜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은가 하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1년 이후에 전쟁 비용으로 쓴 돈인데 여기에도 왜 1조 6천억에서 3조 3천억이냐 하냐면 앞으로 30년 동안 이제 갔다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하고 온 군인들을 여러 가지 돌보는 비용이 들지 않겠어요. 뭐 그리고 이제 돈을 미리 쓴 것에 대한 이자라든가 다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30년 동안도 이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6조 달러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좀 터무니가 없고요. 또 그래서 어제 그 비센테 박스 멕시코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벽은 스케줄보다도 더 빨리 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트윗을 하더군요. 비센테 박스의 트윗에 보니까 전문가가 그려줬는데요. 벽이 벽돌로 딱 쌓여진 높은 사방의 벽 네모난 그 안에 트럼프를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트럼프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뭐 거짓말들 두려움 무지함 이런 것까지 트럼프를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 가둬놓고는 맨 위에는 우리는 이런 벽을 쌓아야지 된다 하고 벽 밖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벽이 아주 높아요. 트럼프만 그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제야말로 내가 안전함을 느끼네. 이미 안전함을 느끼네. 트럼프를 가두고 나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또 다른 아주 보수적인 어떤 여성 커멘테이터 그 사람은 안 가두나 그 사람 가둘 룸은 없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이 정도로 트럼프를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더 예민하죠. 이민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 내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말을 어느 정도는 거칠고 터프하다고 좋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거칠고 사나운 그런 그 표현들도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길들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에 익숙해지진 않았지만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스를 조금 어제 바꿨고요. 그렇진 않았지만 워낙에 그런 그 말과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제 정도 어제의 그 연설이 사실은 사실은 전형적인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지는 의회 연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전형적인 수준에는 수준이 아니라 전형적인 색깔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여전히 민주당을 민주당 잘못이다 하고 비난을 하고 했었으니까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고 의회에서 일을 전혀 하지를 않는군요. 세금만 낭비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국정연설도 아직 하지 못하는 의회 연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을 오바마 케어를 디제스터라고 재난이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스러움 트럼프스러움은 있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날마다 대단한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은데 대통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너무 자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세계에서는 멕시코를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남북한 이슈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오바마 대통령도 임기 후반부에 가면서부터는 북한 남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이슈 남한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은 게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연설에서는요. 지금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었고 미국이 늘 가장 중요하게 오랜 동안 생각하고 일을 뒤에서는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평화라는 큰 묶음 아래 그 나라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그렇게 환율 조작국이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를 했었던 중국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뒤여서인지 일본에 관한 일본에 대해서도 뭐 무역 불균형으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뭐 자동차를 미국 것은 하나도 사가지는 않고 미국에 팔기만 한다는 등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는 나는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지 세계의 리더라든가 미국이 세계의 모델이 된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대 1차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2차 대전에 미국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미국 대통령이 꺼려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주도를 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기구도 만들어서 지금은 그것도 오래되니까 여러 가지 고쳐야지 될 문제도 생기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균형과 안정이 생기고 힘의 균형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커다란 국지전이나 여러 가지 지상전이나 이런 것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미국이 어떠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 않고 그 아메리카 포스트를 강조를 하면서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누구의 생각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죠. 당연히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세계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미국적인 것.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도 세계와 여기에 굉장히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그 연설이나 그런 것도 결국은 스티브 배넌이라는 대통령 앞에 타이 안 메고 점포차림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남자. 이 남자의 머리에서 많이 나온 것이고 이민에 대해서 특히 벽을 쌓고 불법 체류자 가둬야 되고 추방해야 되고 이것도 역시 스티브 배넌이 브레이트바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때 CEO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민 이슈에 대해서 스티브 배넌이 주도를 해서 브레이트바트라는 그런 보수 극우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이 결국은 스티브 배넌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고 생각을 구체화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했었던 것은 이제 스티브 배넌이겠죠. 그래서 이제 소수인종은 뭐 안중에도 없는 것이고요. 스티브 배넌의 머리에 보면 지난주에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을 했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가장 보수적인 정치단체에 가서 연설한 것을 봐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도 브레이트바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뭐 서류미위자 소수인종의 그런 시각이라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우드로 윌슨이라든가 워렌 하딩의 아메리카 포스트를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그 워렌 하딩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포스트를 외쳐서 그 하딩의 아메리카 포스트가 KKK단을 낳았고 하딩도 한때 KKK단 멤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소수인종으로서는 아직도 지켜봐야지 되는 것이고 뭐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 진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바도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국과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우버의 CEO와 삼성전자의 CEO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블룸버그 뉴스가 우버의 CEO가 우버 택시 안에 탔어요. 6분짜리 비디오 클립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버의 CEO 트라비스 칼라닉이 슈퍼볼 열린 바로 그날 그날 이제 두 명의 다른 친구와 함께 두 사람 다 여자였어요. 우버의 블랙카가 있잖아요. 좀 비싼 자동차 그런 차를 타고 가는데 목적지에 이제 오는 동안에 4분쯤 되면 이 비디오가 6분짜리 클립인데 4분쯤 되면 운전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라디오 소리도 들리고 별로예요. 뭐 그냥 작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이제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가격을 싸게 받아서 운전자에게는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이 우버의 CEO가 우버 CEO인지 모르고 탄 것 아니겠어요? 우버의 CEO가 최근에 값 안 내렸는데 안 내렸다고 뭐 처음엔 우버 택시값 안 내린다고 그러다가 이 경쟁이 너무 심해서 우버 택시값 좀 내려야지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때 이제 운전자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CEO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람들은 뭐 자신들이 돈 벌지 못하는 것 뭐 이런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서 늘 그 남들만 비난을 한다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비디오를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버 직원들이 또 막 화가 났고 결국은 다수대 한 명이잖아요. 우버의 CEO가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나도 내가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을 한다 했는데 우버가 요즘에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우선은 그 우버의 CEO가 대통령의 자문으로 활동을 한다 해서 지난 1월달인가요? 1월까지인가요? 한 20만 명의 커스터머가 우버에서 나와서 다른 경쟁사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우버의 그 안에 내부의 문화 자체가 여성을 굉장히 성적으로 학대를 한다 해서 조사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극구 사과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미국적인 것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니까요. 어제부터 미국의 많은 언론들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비즈니스 면에도 보도를 하고 에이시아 퍼스픽 면에도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그 내용 세계 최대 재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재벌의 헤드가 지금 부회장이지만 헤드잖아요. 헤드 오브 삼성이잖아요. 결국은 구속이 됐고 기소가 됐고 다른 삼성의 간부도 삼성전자 그리고 기획전략실 전략기획실에서 전부 4명이든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을 이제 가족 경영하는 데는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들이요. 최순실에게 얼마를 줬는가 뇌물로 3,800만 달러 등등 게다가 이제 국회에서 위증한 그런 혐의 이런 모든 것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저런 보도에 대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미래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던지 세계 다른 나라에서 들으시던지 요즘 뭐 유튜브를 다 사용을 하시는데 구글 소유잖아요. 구글이 유튜브 TV를 월 35달러에 마흔 군데 네트워크를 볼 수 있도록 한답니다. ABC, CBS, Fox, NBC, ESPN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곳이요. 그래서 텔레비전, 데스크탑, 모빌 디바이스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MTV계와 CNN은 안 되네요. 쇼타임이라든가 축구 채널은 이제 추가 비용을 내야 되고 이것은 뭐 케이블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정확한 날짜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게 결국은 미래의 새로운 텔레비전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 앞에 다시 설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에 하면서 기금모금 같은 것을 당연히 할 테고요. 민주당 이제 새로운 의장까지도 뽑아놨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가 뭐 전통적인 회사와 계약을 했네요. 펭귄 랜덤 하우스와 책 쓰는 것.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여러 권 책을 썼고 미셸 오바마는 마이 가든, 어메이칸 그로운이군요. 그래서 음식과 가드닝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빌 크린튼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받은 역대 대통령 인세에서는 처음 책을 쓸 때 1,5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아마 가뿐하게 세월도 오래 지났고요. 그것을 넘겨서 아마 6천만 달러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상당수의 돈은 사회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이 단 한 번의 의회 연설로 자신에게 쏟아졌던 회의와 경멸의 시선을 상당수 걷어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자문의 마음도 움직인 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페이지와 서류미 비자 단속 등 캠페인 공약은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화합 등의 단어로 대통령스러운 톤을 처음 보여줬습니다. 여드레전에 순직한 해군의 미망인을 소개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일어나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본 미국인의 70% 이상은 연설에 만족했습니다. 반면 상당수는 진짜 트럼프의 생각이냐면서 여전히 회의감 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많은 이슈 가운데 한인에게 가장 허전했던 것은 남북한 언급이 없던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색했던 연설이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새로운 여행금지 이민 행정명령에서 이라크는 제외됩니다. 버라고바마 대통령이 정치, 사회 전면에 곧 등장할 것이라는 말이 측근에서 세워나옵니다. 그 전에 수천만 달러 인쇄를 받고 책쓰기 계약을 했는데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사회에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버 CEO가 우버 택시 안에서 기사와 말다툼하는 장면이 공개된 뒤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어떤 카드, 제 카드장 안에 있는 카드인데요. 이렇게 봤는데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나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카드에 쓰여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쁜 일도 아니고 지금 비욘세가 임신해서 지난번에 아주 멋진 그런 공연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인디고에서 있는 그런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이 유명하잖아요. 의사가 엄마가 산모가 아이를 잘 보호를 해야지 됩니다. 해서 그 권고에 따라서 못 나가게 됐거든요. 대신에 레이디 가가가 간다고 하네요. 네 아마 뮤직 페스티벌에 못 가는 비욘세계에는 아름다운 아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많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제 상무장관이 대통령 연설에서 600달러짜리 슬리퍼를 신었거든요. 억만장자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어떤 형태든 신고 다니면 그런 것들은